여러분 반갑습니다. IP샵입니다. ESG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ESG 경영을 하겠다. 또 ESG 펀드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리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부터 경영하는 기업 총수까지 ESG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ESG가 뭔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입니다. Environment 환경인데요. 탄소 배출 억제, 친환경 소재 사용, 기후변화 방지 등 기업이 이윤도 이윤이지만 얼마나 지구와 공생하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느냐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스타벅스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쓰고 있죠. 개인적으로 극혐이긴 한데 애플도 친환경 기업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쓰는 전기를 100%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고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재활용을 하면서 애플은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IP샵은 어떻게 하고 있냐. 먼저 일회용 종이컵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임직원분들에게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직원분들 자유롭게 드시라고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래는 500ml 페트병을 썼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1.5리터로 바꿔서 개인 텀블러에 덜어 먹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 불을 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멘트나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서 당장 탄소 배출을 억제한다는 것들은 못하고 있지만 IT 기업답게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 소셜입니다. 상생협력, 공공이익 증대, 그리고 인권보호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갑질이나 노동 착취가 아닌 함께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원래는 1990년대에 아동 노동력을 착취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런 나이키가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 나이키는 소수민족 강제노동이 의심된다고 해서 중국 신장 지역에서 제품과 원자재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나이키 신발 화형식을 하면서 불매운동이 거셌는데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경제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나이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실적은 증가하였고 주가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러므로서 나이키는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실천했고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진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IP샵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보면 저희 플랫폼의 사업 성격부터 공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는요. 미발매 음원에 투자할 수 있고 작사가나 작곡가 그리고 가수를 서로 매칭해 주면서 누구나 음원 발매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여파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모전 및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음악뿐 아니라 미술품도 누구나 쉽게 투자나 소유할 수 있고 캐릭터 그리고 특허 쪽으로도 확장하여 다양한 컨텐츠 제작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가능하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IP샵 언제 오픈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곧 오픈합니다. 좋은 추지와 목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 거버넌스입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주주가치 강화 등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애플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원이 7명인데 이사회 의장이 구글 계열사 CEO 출신인 아트 레빈슨입니다. 그리고 애플 대표이사인 팀쿡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애플 관련 회사 전현직 CEO들입니다. 다시 말해 애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회 자리에 다른 회사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그리고 그들의 전문 지식과 통찰력 있는 판단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 IP샵을 살펴봐야겠죠. 저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의장님이나 임원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 기업을 인수하냐 마냐라는 문제를 두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 제가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었던 상태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문화가 저희 회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회의가 너무 많은 것 네 이렇게 ESG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SG를 두고 착한 기업이다 라고 늘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더 나아가 배려하는 기업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나눌 배에 생각하려 다시 말해 생각을 나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해 보고 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ESG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ESG가 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낼 수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